손에 연결이 바로 되나요? 스피커로 바로 연결하면 됩니다 아.. 또한.. 이야.. 좋다.. 여보세요? 동혜씨 안녕하세요? 뭐해요? 일단은 가슴 두근거려 이거 바로 라이브 좀 부탁드릴게요 아니 거짓말 하지마요 그거지 그거 뭐지? 음악 나가는 시간에 아직 전화하는거지 아니요 지금 듣고있어 동혜씨 아직은 라이브 안 듣고있어 지금 지금 거짓말 하지마세요 지금 바로 시작 방송이에요 동혜씨 자 시작 계속 두근거려 계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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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거 아니잖아요 지금 맞아요 지금 하고있는거에요 아 저 가슴 떨린다 진짜로 다시 다시 시작 다시 한번만 동혜씨 다시 한번만 해주세요 저 죄송한데 저 예전 슈키라 DJ 아 예성씨다 예성씨다 예성씨 안녕히계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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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슈키라 괜찮나 예 수고하세요 예 수고하세요 예 수고하 예 수고하 깜짝 놀랄 뻔했어요 아 잠깐만요 동혜씨 뭐하시는거에요 지금 동혜씨랑 예성씨랑 같이 있었던거에요? 와 이상한사람들이네 저희가 가슴 두근걸겨 수고하세요 bot seg Q 공격 어떤